못 만들어 놓은 게 내다. 이제 겨우 숨통 좀 태어가. 정우 앞으로 적금 하나 겨우 만들어 놨는데 그것까지 홀러당 날리라고. 안 된다. 정우 돈 한 푼도 못 건드린다. 입 다치거라. 아니 정우가 당장 뭐 어떻게 돼? 평생 저러고 우리 옆에 붙어 살 건데. 아니 엄마 가시면 내가 정우 보호자인데 그 돈 좀 빌려주면 어디가 덧나? 보호자? 지나가는 소가 없겠다. 아니 정우한 자식이야? 왜 얘 얘 얘기만 나오면 신경질이야? 그만해, 언니. 이번 일은 어쨌든 언니가 알아서 해결해. 다 똑같아. 나만 죽일 년이지. 누가 물 먹고 싶대? 저리 치워! 배꼬 좀 안 돼 치워! 배꼬 좀 안 돼 치워! 아이고 허리야. 아이고 야구. 정우수야. 저기 주방 냉동실에 돼지갈비 좀 꺼내놔라. 아이고 허리가 갑자기 와야라 치워. 야! 엄마 생일 돈 붙인 거 다시 돌려줘. 아이고. 인간아. 인간아. 너는 언제 사람 될래? 내가 뭐? 엄마가 날 자식으로 안 보는데 남은 엄마 생각해야 돼? 네. 무도장 알바 또 나와야 되겠네. 이모. 이모 사람 속 뒤집는데 뭐 있다 진짜. 이제 그만 좀 하자 언니. 아. 근데. 정우는? 혹시? 금방 있었잖아. 화장실 갔겠지 다 큰 놈이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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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, 정우 없지? 정우가 안 보여! 뭐야, 뭔 일 이거? 잘 찾아봤어? 다 나와, 빨리! 정우 좀 찾아봐! 빨리! 빨리! 지가 무슨 재주로 정우를 보호한단 말이고 정우 두 눈에서 눈물이나 안 뽑으면 다행이지 정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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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... 이봐! 이봐! 있어! 없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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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가 뭐라고? 정우가 안 보여! 빨리 찾아봐! 정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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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한테 맨날 지혈이야, 이씨. 나와서 취소한다. 야! 오정아! 저 새끼야 미쳤나? 야! 너 뭐해, 이마? 야!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, 이 새끼야? 열어봅니다. 나와! 야! 매상 좀 빡빡 올려줘라. 야, 잠깐만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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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또 난리네. 야! 그게 장난감이야! 정우야! 야! 야! 지금 뭐하는 거야? 이건 또 뭐야, 이거? 제빙여! 이 오빠 아프거든? 너 오빠야야야? 그럼 동으로 내! 몇 살부터 풀어? 어? 이게 어디서 반만해, 이게? 죽고 싶어? 죽여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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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프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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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제대로 하란 말이야! 돈 몇 푼에 닫자고다 사람보다 패면! 그 깡패집 인간이냐? 죄송합니다. 동네 마트 내가 기억하겠어. 어? 그리고 사과해! 네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쟤한테도 해! 미안해. 그러니까 똑바로 살란 말이야! 가자! 야! 농땡이 부르잖아 빨리빨리 들어가봐! 내가 오늘 농땡이 안 탔으면 이 오빠 맞아 죽었어! 내 덕인 줄 알아! 야! 너 반말하는 법은 안 고칠래? 싫어! 영어도 다 반말이잖아! 나 이제부터 글로벌하게 살 거야! 간섭하지 마! 그럼 영어로 얘기하든가! 내가 언제절로 영어로 얘기하냐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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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가? 야야야야야! 너 집에 안 가? 집에 안 가! 집에 안 가! 엄마 너 대체 집에서 뭔 일이 있었는데! 안 가! 안 가! 안 가! 시랄하고 있네! 안 가! 엄마 좀 앉자! 연락하지마! 아무래도 정철이한테 전화해야겠어! 빨리 전화 좀 가고 말아! 이 자식은 겁도 없이 어디 간 거야? 뭐? 내가 뭐 틀린 말 했어? 계속 통화 중이네! 깜빡 말아! 정우 꼭 올게다! 야! 어떻게 되고 그놈의 천할그레 햇살는? 정우야!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! 아 애한테 뭐라고 한 거야? 아니 야 알고리 와이라네! 누구한테 맞았나? 죽다 살아났잖아. 애 안 보고 못들였어? 아니 어떤 미친놈이 악플한 일을 때렸단 말이야! 아이고 아이고 정우야! 아니 근데 정우 이상한 버릇 생겼어? 왜? 마트에서 요구르트에 분탕질을 했더라고. 아니 사람이 문제지! 요구르트가 문제가! 앞장서라! 누구고! 내 이러면서... 아야야야야!